아니 스파를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네? 스파! 음... 불가마 불가마?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이제 민낯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잘 모르세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딱 보면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많이... 어? 이러면 이제 일어날 때도 이렇게 앉아서 땀 빼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이고! 이렇게 아 나가볼까? 아니 그 안에 다 여자들 많이 있는데 왜 그래요? 원래 여성분들이 더 많이 보세요 아 그래요? 자세하게 이렇게 아... 장윤정 씨는 뭐 이렇게 스파 이런 거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목욕을 갔는데 알아보시면 불편해질까 봐 서로 불편해질까 봐 제가 수건을 이만치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몰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행이고 나서 혼자 탕 안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어머님들이 아이고 저 가지마 저 장윤정 혼자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이미 다 알아본 거야 맞아 맞아요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럴 때는 가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인사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팬인 분이 나왔네요 음 아 우리 유성원씨가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팬이에요 그 심수봉 선배님 노래죠? 네 비나리 네 그거 부를 때 제가 탁 지져버렸어요 하이라이트 부분만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각하면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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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맛있네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신이 선택한 잠시만요 두 분 괜찮으세요? 정신 정신 괜찮으세요? 고마워 네 두 분이 갑자기 지금 얼굴 낯빛이 퍼가 어두워졌어요 어쩔 수 없어 이 친구는 신이 내린 거야 어쨌든 오늘 유성원씨의 노래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볼게요 우리 조재현 씨하고 조재현 씨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천영호 불틱 나의 뜨거운 마음을 물 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데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들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불화 썩 말 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최준영! 아 좋아요 최준영 씨 좋아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노래도 엄청 엄청 잘하시네요 아니 그거 뭐야 열심히 해야지 수 깨지 자 다시 이제 우리 성은 지성입니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지성야 남추라 김현식 변박쟁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여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하루에도 웃고 마는 그대는 감옥쟁이 웬일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도 대답 없는 그대는 변박쟁이 밤하늘에 별을 보고 아름답다 하더니 내 곁에 다가와서 저 별은 너무 외로워 밤하늘에 달을 보고 아름답다 하더니 내 곁에 다가와서 저 달은 너무 쓸쓸해 아 언제 봐도 별에 따줬다 아 가끔씩은 얄밉기도 하지만 그대는 나의 귀여운 변박쟁이 유성 유성 아 잘합니다 노래 잘해요 노래가 어려운 노래네요 어려운 노래네요